우리 바다 하늘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승사자들은 이런 사람 안 데려가고 뭐 하는 거야 영환아 무슨 일이길래 네가 화를 다 내네 아니 초등학생을 가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려 한 20대가요 아니 글쎄 당시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염치 없지만 한 번만 선취해달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뻔뻔하게 말했다잖아요 이거 주리팅이가 없는 인간이네 예? 주리팅이요? 선배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폭력 이런 느낌은 좀 폭력이라니 너 설마 이 주리팅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야? 주리팅이? 입 때리고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? 주리팅이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염치 이거랑 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거군요 주리팅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모른 척하는 양심 없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 하지만 주리팅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나쁜 행동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 캠페인은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글자막 제공에 맘이 딱 맞던 것 같습니다